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에서 비교도 되고 또 비교를 통해서 그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백신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보여준 태도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 두 나라의 업무 추진 방식 또는 리드쉽까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더나가 갑자기 공급 차질을 발표하자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달랐고 결국 백신이 들어오는 것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지난달 하순에 코로나 백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모더나로부터 각각 백신 4천만 회분과 5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던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예고된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은 4천만 회분 일본은 5천만 회분 분량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각국 대응이 완전히 달랐고 또한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큰소리부터 쳤던 한국은 2주가 체크하기 전에 대책 없는 백신 부족 사태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모더나 백신 부족분 가운데 일정 부분을 2개월 내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더나라부터 공급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처음 받은 건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사흘을 묶인 뒤에야 이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박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도입 지원팀장은 그달 26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측과 국내 도입 물량을 협의하던 중에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별일이 아니며 곧 수습될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박지영 팀장은 공급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가 있지만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같은 달 27일 모더나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 백신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일주일 뒤에 공급 재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중앙대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틀 뒤 즉 30일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다시 8월 6일 또는 8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와 별도로 8월 중에 850만 회분이 제때 공급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월 2일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문재인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월 또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큰 소리가 허언으로 드러나기는 딱 다세가 걸렸습니다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더나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한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앙 백신 담당 팀장 또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차질 없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바로 계획 물량의 절반 이하를 공급한다 라고 밝혀왔다는 겁니다 모더나 공급 지연은 일본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큰 소리를 치던 그 시각에 일본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검수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본 역시 모더나사와 총 5천만 회분의 백신 공급을 체결하고 6월까지 이 가운데 4천만 회분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 공장의 생산 차질로 실제 공급량이 1730만 회분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도 비상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가운데 백신 문제를 담당하는 고노다로 행정기업 담당사항이 지난 5일 회견에서 화이자와 교습을 통해서 9월까지 일본으로 들어오는 백신 공급량을 600만 회 더 늘려서 모두 7600만 회분을 받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미 지난 6월까지 일본에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했고 또 7월에서 9월 사이 7천만 회분을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한 것은 과거에 일본 총리가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화이자 CEO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약속받았던 물량들입니다 거기 플러스 7월과 9월 사이에 7천만 회분을 더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00만 회분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고노 담당상은 일본은 화이자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화이자는 일본의 백신 접종 스피드가 크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까지 계약한 백신은 화이자 1억 9천 4백만 회분 모드나 5천만 회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 등입니다 이 중에 화이자와 모드나 백신만 일반 접종에 사용해 왔는데 남한 백신은 대만 등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을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추마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13일입니다 양국 간 차이는 백신 도입 계획 발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언제부터를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언제언제까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에 관한 발표를 올해 9월까지였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마무리되는 시점을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문재인이 화상통화 후에 모드나 백신 확보 발표 당시에도 2021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분기부터 그리고 부터 공급하는데 언제까지 온다 하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까지가 와야 마무리되는 완료 시제 완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시제가 있는데 부터만 해놔 놓고 그걸 발표하면서 이제 4천만 회분이 오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실제로 2분기에 들어온 백신은 발표 총량의 1% 남짓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세 상황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을 구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가 국내 이론이 나빠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K-망력이라고 나서면서 홍보하는 데 바빴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질병관리본부장은 사과만 18번 했던 전부 다 이 질병관리청장은 사과만 하게 하고 홍보하고 또 도입하기로 했다 구입하기로 했다 이런 건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백신을 구할 때 글로벌 전쟁이 붙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백신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기 인맥을 많이 알고 있더라 글로벌 인맥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친분도 있더라 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빨리 석방시켜서 백신을 구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바빠가지고 이재용에 대한 벌주기 벌도 특별하게 벌을 받아야 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반도체 전쟁이 붙어서 반도체에 관해서 능동적으로 제책하기 위해서는 온화가 필요하다 온화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또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뒷짐지고 있으면서 이른바 대깨문들 눈치를 보느라고 이리저리 살피고 있다가 결국은 실기를 한 것입니다 일본은 재빠르게 이렇게 대응해서 한국에서 펑크가 나면 또 다른 군데 가서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움직이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홍보, 자랑, 이벤트 무슨 그 포장에만 관심을 갖고 쇼를 할 때 국민의 안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한국 사례를 보면 정말 국제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준 모범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이쪽은pannt 진정한 후 강름만으로 forgot